저희 집 옥상이에요. 보였다 안 보였다 얘가 들어올 수 있는 입구도 없고 사라져요. 인기척을 느끼면 없는데 나왔다 나왔다. 나왔어? 여기 화분 옆에서 나왔는데 깜짝이야. 야옹. 야옹. 이거 오늘 쯤에는 멀리서 싱싱한 새어쾌라 다시, 어디서 일어날까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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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착각도 해. 소녀색 가능성이 많아요. 여기 보면 그게 어디거든요? 여기도 또 어휴 오늘 너무 아름다 아휴 다 헐었네 그쵸? 추천적으로 살고에 의해서 척추 골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뒷다리는 잘 못 쓸 확률이 많고요. 엄마가 오성이가 굉장히 강한 애 같아요. 엄마가 안 데려왔으면 벌써 죽었을 확률이 많습니다. 엄마가 오성이가 장난 forge 되었고 온 것 같습니다. 그 Bog體에서 가장 놀ged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. 왔 Appreciated W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